쭉 지켜봐 오셨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날 특히나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제가 개인 채널 지금 운영하시는 빨간아재 채널에서 본 영상에 따르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사견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축적된 데이터라든지 정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무죄! 이러면 보시는 분들이 속이 좀 시원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선거법 사건 선고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법원 앞에서 1인식까지 하면서 그리고 긴급대책회의 같은 걸 열어서 생방송하라고 막 이랬는데 생중계하라고 막 생중계에는 기각됐고요 오늘 철회가 됐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기각이 됐고 네 이제 지금 이번 달에 이 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중교사 사건 두 건이 연달아 선고가 나올 텐데 낼몰에 있을 선거법 사건은 상대적으로 위중교사 사건보다는 무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개인적으로는 전 무죄 확신합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관계로도 그렇고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조국대표나 정경심 교수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입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전망에 대해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상현 의원이 국힘 5선 중진이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한 벌금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보수가 봐도 무리한 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내심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국힘인데 윤상현 의원이 법사위 관사던가요? 윤상현 의원이? 제가 알고 있기를 법사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는 아닐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헷갈리는데? 법사위 관사 아니죠 참 법사위 아닙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내심으로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을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가장 우선 중요한 판가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입게 되는 데미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직을 잃게 돼요 둘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 못합니다 5년 동안 셋째 벌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돼요 이게 선거비 보전 법규 때문에 대선 보전 비용을 다 반환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고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호법익이라는 건 공명선거 그거잖아요 이걸 남을 해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도 선거법상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당선 목적이냐 낙선 목적이냐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했느냐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했느냐 후자의 경우에 더 악실적이죠 유죄라 하더라도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공명선거라는 보호법익과 더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 국민의 선택 저쪽은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국회의원 배치 떼야 되죠 5년 피선거권 박탈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 대선 뿐만이 아니고 차차기 대선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타공인 누가 봐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데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430억 원을 반환해야 돼요 웬만한 당이면 휘청거리지 않을까요 이게 균형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100만 원을 넘느냐 넘느냐가 아니고 이상이냐 미만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1인 시위하고 하면서 재판부를 향해서 생중계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도 저는 생중계를 원해서 진심으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법원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당 차원에서 무슨 긴급대책 회의하면서 재판부를 압박을 하는데 오늘 만약에 재판부가 생중계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압력에 굴복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제 원하는 거면 적당히 해야죠 실제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 저는 그 의도가 무죄만은 선고하지 마 100만 원 안 넘어도 좋으니까 벌금형 선고라도 해줘 그 장면을 생중계가 돼서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소위 지지 정당이 뚜렷하지 않은 그리고 그냥 일상을 보통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그냥 그 장면을 본다면 아마 또 거봐 유죄는 않네 라면서 또 이제 여론을 형성해 가려고 하겠죠 보든 안 보든 결국에는 벌금 8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죄 50, 80, 100, 120 이렇게 가요 형량이 100만 원이 넘느냐 또는 100만 원이 해당되느냐가 문제죠 당장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나 의원직이나 또는 민주당의 선거비용 보존이나 이런 것과 영향을 주는 것은 100만 원이냐 아니냐예요 80만 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여론 전하기는 좋죠 했네 했어 법원도 인정했잖아 이렇게 써먹기 좋죠 그러면 80만 원 선고되면 그날부터 종편에서 보수 평론가들 나와서 막 찍고 까불고 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보도자료 나고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날 것이고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런 명분을 만들고 싶으면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재판부를 압박해서 적당히 타협해 너도 80만 원이라도 선고해 이럴 목적이 아니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럼 공직선거법 선고는 그렇고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 팬분이신 것 같아요 이잠지켜님이 방청권 당첨되셨나요? 15일 재판부 이거 저도 오시자마자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경쟁이 치열한 추첨이잖아요 오셨어요 오늘 서울에 막 들어오면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11시 2분에 당첨됐습니다 누가 보면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되겠네요 저는 복권 당첨된 것처럼 기뻐요 당연히 그 순간을 직접 안에 들어가서 육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덕분에 하여튼 당첨이 돼서 방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또 생생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겠군요 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